나임뮤지스 3분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나임뮤지스가 부릅니다. 여행을 떠나요! 푸른 언덕에 회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배곡을 향해서 멍둥이 뜨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문 수많은 사람 밀린 숲속에 벗어나봐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두 빛도 두 빛 깊은 상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고 나를 반기고 나를 반기고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같이 떠나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나잉뮤즈스 저희 2주일만 컴백하는데 많은많은 환영 부탁드리고요 네 이 자리에 없는 저희 나머지 멤버 이태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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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슈즈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굽이 도 굽이 깊은 상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고 내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른데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같이 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여행 여행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꽃에라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바리 여행을 떠낼 수 있을까요 과연 나임뮤지씨의 노래방 점수로? 크리스의 점수로! 와우 아멘